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네. 자, 오늘 몇 쪽이에요? 하리인이, 하라만, 바라빠. 멜라씨. 네. 선생님, 그 말은 잘 못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디스씨, 오늘 몇 쪽이에요? 네. 72쪽. 72쪽. 쓰기. 네. 맞아요, 쓰기. 72쪽. 밥두아, 선생님. 아, 밥두아. 네, 밥두아.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쓰기 알아 봅시다. 자, 좀 더. 이 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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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유행이다, 포퓸데르, 트렌 해도 되요. 알겠죠? 자, 1번. 위해소의 이거는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예요? 뭐예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예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예요? 먹는 음식은 뭐예요? 건강에 건강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먹는 음식은 뭐예요?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예요? 그렇죠.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예요? 그렇죠. 다음 2번, Mella.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뭐예요? 어떤 식당이에요. . 어떤 식당이에요? 그쵸? 뭐 스포롸 때 아파도 되지만 그쵸? 루마 마칸 아일 아일 이니 양 시린 딕군중이 이또 아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다음 배. 루마 마칸 아일 아일 이니 루마 마칸 아팸이 양 시린 딕군중이 저는 조용하고 가 격땅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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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 마칸 아일 이니 3번 아디스 재미있는 재미있는 영화를 자주 봐요 재미있는 영화를 자주 봐요 그렇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옷은 어떤 거에요? 화려한 옷이 유행해요 화려한 옷이 유행해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뭐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어요 요즘 자주 가는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요즘 자주 가는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저는 조용하고 깨끗한 식당에 자주 가요 저는 조용하고 깨끗한 식당에 자주 가요 요즘 자주 보는 영화는 어떤 거에요? 재미있는 영화를 자주 봐요 재미있는 영화를 자주 봐요 재미있는 영화를 자주 봐요 음 음 자 다음 자 2번 좀 더 아디스 저는 두고운 책보다 야근 책기 좋아요 다른 부문을 배 detected, 저는 정사의 특성. 이번 아이디스는 하ست ? 나는 나는 책상 부터가 나와서 나는 책상이 좋아해. 그것을 여러번 할 수 있는 책상으로 높은. 또 작은, 또 큰. 저는 작은 책상보다 큰 책상이 좋아요. 저는 작은 책상보다 큰 책상이 좋아요. 저는 작은 책상보다 큰 책상이 좋아요. 다음 3번, 메일라. 저는 작은 책상보다 작은 책상이 좋아요. 저는 사람의 책상보다 여러가지 책상보다沒關係RR. 이런 책상보다 nhiềulere 이렇게 끝임 nivel을 많이 보이세요. 다음 4번. oke. 마음을 만들어 만든 49 qued台에게 말하겠어요. 이것은 6,3,3,4 부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 네 으흥흥흥 수다 쌤 다 있어요. 아디스는 먼저 해보세요. 저는 화려한 가방보다 달성하는 가방이 좋아요. 무슨 뭐 하는? 가방 가방보다 저는 화려한이에요. 화려한. 화려한 가방보다 나줄라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네. 아디스 언니. 저는 화려한 가방보다 단순한 그냥 심플 네. 단순한 가방을 좋아해요. 맞아요. 저는 화려한 가방보다 단순한 가방을 좋아해요. 단순한 가방을 좋아해요. 알겠죠? 단순한 가방을 좋아해요. 저는 가방보다 소설책이 좋아요. 저는 뭐보다? 가방보다 소설책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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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방보다 소설책이 좋아요. 오. 그래서 소설책을 받고 싶어요. 네 선생님. 그래서 소설책이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소설책을 받고 싶어요. 네. 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소설책을 받고 싶어요. 그래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나줄라. 나줄라. 네. 여기 1번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것이 그것보다 더 비싸요. 이것이 그것보다 더 비싸요. 이것이 그것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자 2번 더 해보세요. 나줄라.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다음 3번. 멜라.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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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4번. 아디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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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옷이. 많습니다. here. 여기에는. 마음에 드는 옷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4번. 아디스. 여기에는 마음에 드는 옷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에 드는 옷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알겠죠? 잘했어요. 다음 2번 좀 더. 멜라 좀 더 뒤받자 뒤에 아랫디깐 해보세요. 책상은 봅니다. 아주 든든한 책상입니다. 왜 저녁을 사왔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6개월 6개월 4만원에 팝니다. 3만원에 팝니다. 한번 해봅시다. 팔고 싶어요. 이 문주왈 수수와뚜. 박연마나 문을 쓰냐. 인터넷 인수다 블룸 다 했어요? 네. 아디스 시에꼬멜라 박연마나. 네. 한번 해봐요. 나줄라 주가수단 네 선생님. 그래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멜라부터 먼저 해보세요. 앨범 앨범입니다. 앨범. 아주 좋은 앨범입니다. 아주 좋은 앨범입니다. 2년 전에 샀어요. 만원의 팝니다. 그리고 누구 앨범이에요? 네 선생님. 누구 앨범이에요?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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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팔고 싶어요? 네. 왜 팔고 싶어요? 그래요. 다음 아디스. 잘했어요. 다음 아디스 한번 해보세요. 유대폰을 갑니다. 음. 아주 야근 유대폰입니다. 음. 음. 유대폰은 중요한 일을 수용합니다. 음. 음. 뭐라고요? 음. 유대폰은. 구조한 이래 마사용합니다. 음. 유대폰은. 유대폰을 말하는 외부입니다. 말로ников인 SpaceX. . . . . . . . 그쵸? 하냐운뚜? 네. 아, 벗그레잔. 아, 또 하냐운뚱. 맞아요. 중요할, 중요. 때마 때만 사용한 휴대폰입니다. 다음. 어, 네. 중요할 때 미만 사용한 휴대폰입니다. 어, 벗게 워, 벗게 워, 저녁 샹, 샹, 소요. 3백만 루피아에 팝니다. 와우, 3백만 루피아. 오, 비싸요. 그쵸? 휴대폰을 팝니다. 아주 얇은 휴대폰입니다. 중요할 때만 사용한 휴대폰입니다. 알겠죠? 하페이니 하냐 디구나 깐. 운뚝 하할량 뚱띵. 6개월 전에 샀어요. 3백만 루피아에 팝니다. 잘했어요. 다음. 나줄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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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백. 휴대폰. 핫백. 휴대폰을 팝니다. 좋은 물건입니다. 핑크색입니다. 핫일날. 핫싱. 휴대폰. 휴대폰을 팝단이 container Rabor으로 셀어요. 핫싱. 휴대폰을 팝단이 field onesie Ir폰을 팝단이 바로바로 items 팝니다. 500만 룻비아에 팝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멜라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무엇을 팝니까? 슈퍼슨 앨범을 팝니다. 아주 좋은 앨범입니다. 2년 전에 샀어요. 만 원을 팝니다. 좋아요. 다음 아디스. 유대폰을 팝니다. 아주 예쁜 유대폰입니다. 중요한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일에만 사용합니다. 5개월 전에 샀어요. 300만 룻비아에 팝니다. 잘했어요. 다음 아디스. 휴대폰을 팝니다. 휴대폰을 휴대폰을 합니다. 전 무궁은 팝니다. 전 무궁입니다. 핑크색입니다. 1년 전에 샀어요. 500만 룻비아에 팝니다. 500만 룻비아에 팝니다. 500만 룻비아에 팝니다. 잘했어요. 다음 2번. 제품로 팝니다. 제품로 팝니다. 청소년과 함께 사무실입니다. 이 년전 1년이 하루 20,000원. 어떻게 연락합니까? 어떻게 연락합니까? 편한 시간에 전과 이메일을 하세요. 편한 시간. 가팡 사자. 왁독 양야만, 그쵸. 가팡 사자 볼래. 자,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20만원. 아, 20만원. 여기 얼마에요? 50만원. 50만원. 15만원. 얼마에요? 15만원. 15만원. 아르티나. 리마블라스리브원. 3만원? 15,000원. 인인 15만원. 3만원 아르티나. 아, 네. 발견만 알뜨봤자. 100만원. 오, 10만원. 오, 10만원. 50만원, 여기 50만원. 15만원. 오, 15만원. 아, 어르신들이 다 사라진. 아, 15만원. 15만원, 15만원. 오, 15만원. 이이이이이이 리마블라스리브. 15천원. 30만원. 어. 짜파티는 15만원. 어, 15만원. 알겠죠? 15만원 알겠죠? 다음 2번 나줄래 한번 딜렁깟이 딜바자 뒤에 아르티깐 해보세요 디지털 카메라를 봅니다 1년 전에 샀어요 20만원 1년 전에 20만원에 샀습니다 아주 가볍고 예쁜 카메라입니다 가볍고 예쁜 가볍고 예쁜 카메라입니다 15만원 원에 팝니다 15만원에 필요하신 분은 편한 시간의 전화 2010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메일 딜디카 10만원 12 graduates 20,000원 20,000원 25,000원 25,000원 । । । । । । । 이만 이만 이 닉멸 이딴가 필요하신 분은? 어 어 어 뭐야 필요하신 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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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나줄라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언니들 먼저 해봅시다.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가방. 얼마에 샀습니까? 5분간 defines 수cü 소품이당 여기가 가 say. ее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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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LAKE. 도님은 통역도 이루你在 İyi군 cost- 예술용 고기는 mã 알고 있다는 거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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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가 variants. 변한 시간에 존박 이메일 자 한번 해보세요 아까봐 봅니다 일 년 전에 백만 루피아에 아주 가볍고 예쁜 가방입니다 70만 루피아에 봅니다 비료하신 분은 변한 시간에 존박 변한 시간에 전화 고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주 세요 아 이메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가방을 팝니다 1년 전에 백만 루피아에 뭐예요 백만 루피아에 사투주다 아 끄무디 백만 루피아에 백만 루피아에 팝니다 1년 전에 백만 루피아에 팝니다 1년 전에 백만 루피아에 팝니다 사투 다우스 블루니아 문주왈 사투주다 네 1년 전에 백만 루피아에 팝니다 아 아 아 1년 전에 백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그쵸 아주 가볍고 예쁜 예쁜 예쁜이에요 예쁜 가방입니다 70만 루피아에 팝니다 필요하신 분은 편한 시간에 전화해 주세요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다야 자 다음 아디스 랑숭쌤 네 분홍색 여권은 오토파이를 봅니다 분홍색 무슨? 어떤? 핑크 아 핑색 여름 여름 오토파이를 봅니다 5년 전에 1,000 루피아에 샀습니다 2,000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2,000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네 음 음 음 아주 변하고 예쁜 오토파이입니다 음 1,600만 루피아에 팝 1,600만 루피아에 팝니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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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연락 주세요 라인으로 연락 주세요 좋아요 분홍색 예쁜 오토바이를 팝니다 5년 전에 2,000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아주 편하고 예쁜 오토바이입니다 1,600만 루피아에 팝니다 1,600만 루피아에 팝니다 1,600만 루피아에 팝니다 라인으로 연락주세요 좋아요 팝구스 잘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발음 봅시다. 발음 자, 빨라팔람은 ㄹ, ㅂ. 꼰손한 간다. 빨라팔람 ㄹ, ㅂ. ㄹ, ㅂ. 받자냐, 베이알. 받자냐, 리을. 알겠죠? 베냐, 힐랑. 뜻답히 하냐, 밟다. 밟다. 이니, 밟자냐, 밟다. 알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자, 나줄라가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짧은. 짧은, 무슨 뜻이에요? 양, 반대, 짧은.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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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넓어요? 루아스. 넓어요. 다음. 넓지. 넓지. 우와. 3화 루아스. 다음. 여덟. 여덟. 다음. 여덟 개. 무슨 뜻이에요? 여덟 개. 주아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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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주아플로. 1, 2, 3. 그렇죠. 덜라반. 걔는 뭐예요? 에콜은 말이예요. 에콜은 말이예요. 넓어요 넓지 않아요 넓어요 넓지 않아요 여덟 분 여덟 개 다음 2번 멜라 여덟 이레 이어 떵 사람이 있어요. 8 없어요. 여덟 이리 아주 넌 고 있게참 합니다. 예전nia 그쪽에서 흥이 늦은 남은 핫도그 표에서 여전히 제거 여전히 미흥완 하니 탑y hand 사냥 장인 이것이 해 비전 그렇죠. 좋아요. 잘했어요. 따라하세요. 교실에 여덟 사람이 있어요. 교실에 여덟 사람이 있어요. 교실이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교실이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너무 짧지 않은 치마를 보여주세요. 너무 짧지 않은 치마를 보여주세요. 이 계단은 위험하니 밟지 마세요. 이 계단은 위험하니 밟지 마세요. 그렇죠. 다음 3번, 아디스. 다음 4번, 아디스. 다음 4번, 아디스. 다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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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스. 아, 그래요. 따라하세요. 어제 간 가게는 넓고 옷이 많았습니다. 어제 간 가게는 옷이 넓고 옷이 많았습니다. 어제 간 가게는 넓고 옷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짧지만 아주 멋있는 바지를 샀습니다. 저는 조금 짧지만 아주 멋있는 바지를 샀습니다. 제 친구는 예쁜 손수건을 8장이나 샀습니다. 제 친구는 예쁜 손수건을 6장이나 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산 물건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멜라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새 단어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